D는 강조, M-A-N-D는 명령하다니까 명령하듯이 맡기는 것이 요구다. Fair은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균형이 잡혀서 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휴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박람회라는 의미도 있죠. Treatment가 당기다니까 내 편으로 당겨서 대우하다. Pro, 앞으로 나가서 테스트,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과정에서 하는 항의. SACR이 들어가면 Holy, 신성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성한, F-I-C가 또 만들다니까 신성한 의식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하다. AD가 2, 방향, M-I-R이 들어가면 Wondering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놀라서 감탄하고 존경까지. UNI가 하나, First가 turn, 돌다죠. 태양 하나를 중심으로 도는 사실이 보편적인 거죠. BE가 강조, T-R이가 handover,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다 넘겨주니까 배신. Betray, Disloyal Loyal이 충성스러운 이라는 의미죠. Dis가 들어가서 부정이니까 불충한. Disloyal, Tribe Tribe, Betray는 이제 셋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로마 부족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족. Tribe, Preference Pre가 들어가면 먼저, Fertie, Carey, 나르다라니까 먼저 나를 정도로 선호하는 것. Preference Emerge Emerge Emerge가 들어가면 깊은 곳에서 E가 아웃의 개념이죠. 나오다, 모습을 드러내다. Emerge Sweet Su가 들어가면 Follow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거죠. 연결된 묶음, 연결된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 Sweet Disapprove Dis가 Away라는 의미고, A가 방향, Prove는 증명하다라는 의미죠. 어느 쪽으로 가서 증명하다, 증명 때문에 승인하다인데 부정이 들어가니까 승인받지 못하니 못마땅하게 여기다. Disapprove Violate V-I-O-L이 들어가면 폭력의 의미니까 침해당한 거죠. 침해한 것이니까 법을 어기다. Violate Commitment See on me together, MIT가 들어가면 Course의 의미니까 같은 과정을 밟자. 그렇게 헌신하자고 약속. Commitment Reinforce Arriga again, I-N이 만들다. Force가 힘이니까 다시 강하게 만들다. 강화하다. Reinforce On Earth On Earth 하면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전혀, 도무지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On Earth Local L-O-C가 들어가면 Place, 장소를 나타내니까 지역의 Local Compile C-O-M이 Together, P-I-E-D-E, Price의 의미니까 글자로 눌러서 그걸 엮어서 만들다. Compile Recommendation Arriga again, Command가 명령하다니까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한 추천 Recommendation C-A-N-D-I-D가 들어가면 White, 하얀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로마 공직자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정치를 했다고 하죠. Candidate Presidency P-I-L-E-D-E-F-O-R, S-I-D-E-D-E-A-N-T-C, 세 의미니까 앞에 앉아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Presidency Committed C-A-N-D-E-D-E-D-E-R, MIT가 아까 코스 과정이었죠. 그래서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열심히 하자, 헌신하자, 약속 Committed V-O-T가 들어가면 의지를 나타내죠. 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사람, 투표자 V-O-T Strengthen Strengthen은 Strong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EN 만들다, 강화하다 Strengthen National Border National이 이제 국가, Border가 경계니까 나라가 국경 National Border Identification Identity가 들어가면 Equal의 이미죠. 그래서 신분증의 사진과 사람이 같은지 보는 신한 확인 Identification Supposed S-U-P가 Under의 이미 개념이고 P-O-S가 Place의 개념이니까 밑에 깔아놓고 생각하는 가정을 말하죠. Supposed Statement St-A-E-T가 내려가서 State, 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똑바로 세운 국가, State는 주,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국가에 말하는 주정, 의견 Statement Underscore Under, 밑에 score, 점수를 매기면서 강조하는 것 Underscore Expand Ex-Out, 바깥으로 P-A-End는 펴다죠. 바깥으로 넓게 펼친 지역이 Expand, 확대하다 Expand Minimum wage Minimum wage Minimum wage Wage가 급여하니까 참고로 wage도 Delay or 전쟁에 나간 용병에게 나갔던 급여를 말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Minimum wage Justify Just가 들어가면 올바른 F-I가 만들다니까 올바르게 만들다 정당화하다 Justify Justify Irrational Rational Rational이 이성적인 이에요. R-A-T가 들어가면 reason, 이유를 댈 수 있는 거 I-R이 들어가서 부정이니까 비이성적인 Irrational T-R-A-G가 들어가면 Goat, 염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비극적이다 Tragic Upsetting Up, 위로 set,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위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높게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게 하는 Upsetting Per Per 완전히 sieve는 take, 받아들이다. 완전히 인식하다, 감지하다 Perceive Accurately A-C가 방향, cure가 신경쓰다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만 신경쓰니까 정확하게 Accurately Distressing D-I가 away, strict는 누르는 자극을 말하죠. 그래서 눌렀던 것들이 끊어지니까 괴로움을 주는 화가 고통스러운 Distressing Incorporate In 안에 C-O-R-P가 들어가는 body죠. 포함시키다, 결합하다 Incorporate Take on Take가 취하다, 우는 접촉 또는 계속을 나타내죠. 그래서 계속 취하니까 어떤 성격을 띄다 Take on Distort This가 away, tort가 비틀다, 트위스트의 개념이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비틀어버리니까 왜곡하다 Distort Self-defeating Defeat Self-def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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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 Brady Brady D가 들어가면 한 발씩 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발씩 점진적인 Gradual Natural Selection Natur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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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nomenon 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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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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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CITY가 들어가면 포인트의 의념이요. 그래서 점을 딱 찍어서 온점, 마침표 찍는 거죠. 중단시키다. DIVERCY가 들어가면 다양한이라는 의미죠. FI가 만들다니까 다양해지게 만들다. SPECIAL이 특별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동사형 접미사가 붙어서 특화하다, 특별히 만들다. LINEAGE LI-NE가 되냐면 라인이죠.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연결된 계통이 혈통이다. GEN이 유전자죠. 그리고 SPLICING이 결합이라는 의미니까 이건 SPLIT, 나누었던 것들을 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결합. WIPE가 닦다라는 의미고 WIPE가 닦다라는 의미고 WIPE가 닦아서 안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멸종시키다. MACRO가 들어가면 GRACE의 의미고 EVOLUTION이 진화하니까 거대한 진화, 대진화 PERI가 들어가면 주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고 그 주변까지 시간이니까 그 기간을 나타내요. MICRO는 VERY SMALL의 의미죠. EVOLUTION이 진화하니까 매우 작은 진화, 소진화 NOTICE가 알아채다라는 의미죠. 알아챌 수 있는, ABLE UN이 들어가니까 부정 눈에 띄지 않는 SUC가 들어가면 FOLLOW의 의미죠. 계속해서 가다니까 연속, 계속 SUCCESSION